네 안녕하세요. 범호포니트 조정우입니다. 오랜만에 또 보안 뉴스를 가지고 한번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3일자로 이렇게 사생활 뚫렸다. 월패드 해킹, 울산에도 10여 곳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월패드 해킹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도 한번 나왔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패드에 관련된 해킹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해킹 공격 기법은 아니었었고 한 5년, 6년 전에 세미나에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월패드 해킹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동향에 따라서 처음에 무선 AP였죠. 무선 AP에 관련된 해킹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무선 AP에 접속되어 있는 그런 IoT 해킹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패드로 넘어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발전이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은 IoT 기기가 이제 무선 AP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월패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패드 같은 경우는 무선이나 유선으로 각각 집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IoT 기기들을 이제 제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월패드라고 하죠. 저도 월패드가 있는 집에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신축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에어컨 정도 제어 뭐 이렇게 환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에르베이터 그게 월패드죠. 그렇게 따지면 그게 월패드인데 아무튼 IoT 완벽한 IoT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월패드가 아니었었고 일부만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월패드가 해킹이 당했을 때 이제 그 관련된 cctv 특히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cctv를 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연결이 되거든요. 월패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내 집 앞에 누가 이제 뭐 서 있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월패드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cctv에 대한 해킹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2년제 13년 전부터도 이슈가 되어 있었죠. 무선 AP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쇼단 쪽에서 오신트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 오픈소스 검색 도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쇼단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단 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cctv를 포함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웹캠, 캠, 카메라, IP, 라우터, 스카다 뭐 있는데 다 위에가 다 cctv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웹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미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고 제품별로 분명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사실 접근 제어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관리 딱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이슈거든요. 네트워크 분리는 이제 그 후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집마다 네트워크 분리를 해서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네트워크 망분리나 그런 것들이 힘든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쉽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이미 이제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서 망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좀 게스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월패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 남반, 안심 카메라, IoT 기기들을 모든 다 제어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허브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은 IoT 기계에 관한 된 나중에 보안관제 업무들도 굉장히 이슈로 떠올릴 거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나 기타 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IoT 기기들이 많을 거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IoT나 무선 AP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을 건데 사실 그것보다 그 집에서 설치하는 IoT 기기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거예요. 다 설치가 되잖아요. 다 설치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꿈인 냉장고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침대 같은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인터넷들이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는 IoT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0개에서 30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2000세대 정도면은 좀 규모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아파트들인데 2000세대에서 한 20개 가구 뭐 2000세대 20개씩만 들고 있어도 벌써 어떤 거죠? 한 4만대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4만대가 실제 IP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4만대가 연결이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보안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죠. 뭐 악성 코드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정보들 이렇게 월패드나 그런 것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외부의 무선 AP에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월패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것들을 장악을 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무선 AP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안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무선 AP라는 것은 한 번 뚫리면은 한 번 뚫리면 그냥 내부 시스템들이 그냥 쭉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oT 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2019년도 2018년대부터 벌써 IoT 기기 대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라니 본 넥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었고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협박 메일로 이런 것들이 왔어요. 당신의 회사에 내가 디도스 공격을 할 건데 예전에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PC를 이용을 했죠.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수천 대의 그런 디도스 트래픽들을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메일이었냐 우리가 IoT 기기 10만디를 장악을 했어. 그래서 너한테 디도스 공격을 할 거야. 이런 협박 메일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물론 이거는 아직은 약하다. 상당히 신호가 아직은 약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점점 저희가 5G로 갈 것이고 와이파이도 점점점 빨라지다 보면은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커가 이제 IoT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펌웨어 자체를 노리는 해커들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접근제. 여기에서 사생활이 뚫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다 접근제요.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IoT 기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기본 관리자 페이지. 그 다음에 웹캠을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웹서비스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완관제 쪽이나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의 IoT 기기에 대해서 보완관제 업무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시죠. 아마 한 2, 3년 정도 안에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 쪽으로 출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이전과 무선 AP부터 시작해서 이전하고 IoT에서 월패드로 그 다음에 월패드 다음에 또 뭔가 퀘스천이 있겠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은 이렇게 보완통향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